이렇게, 이렇게. 정겹다. 정겹다. 밥이 나온 것과 동시에 영재 언니가 놀란 데는 많아도 되겠다. 여기는 5분 안에 나와, 음식이. 맘에 든다. 그래, 그래. 정겹다. 세상에. 이게 잘 산다는 청담동에서 진짜 있을 수 있는 마케팅이네, 이게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쭈꾸미의 탱탱함을 다 살리잖아.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처지거든. 아, 이거다. 이거 때문에 온 거잖아. 청담동에 가면 시장 꼴보기인데 거기에 쭈꾸미 볶음이 있어. 거기에 거기에 오이 냉기, 미용 냉기. 이거 때문에 온 거잖아. 우리는 이거 먼저 넣기 전에 이런 걸로 여기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데. 너무 맛있다, 맞아. 놀래. 이거 많이 먹었어. 너무 맛있어. 왜 저래, 왜 저래. 괜찮아? 너무 맛있어. 욕심네, 얘들아. 욕심냈어, 언니. 욕심냈어, 진짜. 요즘 숙이한테 자꾸 경제 의심이네. 이길라고, 이길라고. 뭐 그래. 콩트 짜고 만들어내고. 자연스럽게. 요즘 이제 여름에는 오이 냈구나. 더 맛있어. 음. 입맛이 확 도네. 진짜. 그냥 있어도 도는데. 얘는 여름을 보내버린다. 언니, 그렇지. 얘가 여름을 그냥 보내버린다.